이번 시간에는 사훈등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훈등록은 기본사항, 부양가족명세, 추가사항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 메뉴에서 입력된 자료는 온천징수, 근로퇴직사업, 근로소득관리의 급여자료 입력,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사용됩니다. 입사시 제출된 준미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참고하여 입력합니다. 프로그램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보시면 근로소득관리가 있는데요. 세법상 근로소득이라 하면 일용직 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을 말하고요. 근로소득관리 이 메뉴는 상용직 근로자의 메뉴가 되겠습니다. 시험시에 상용직 근로자 대상으로 사훈등록, 급여자료 입력, 온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통한 근로소득, 온천징수, 영수증이 시험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훈등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후는 따라서 상용직 직원을 등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용직이라 하면 일용직이 아닌 근로자를 말합니다. 자, 메뉴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사항, 부양가족명세, 추가사항 두 개만 시험범위고요. 세 번째 추가사항은 시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훈명부, 인사기록, 카드, 작성을 위해서는 실무사항 입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는 두 개만 해당됩니다. 자, 기본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이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뒤에 실무 다지기, 실력 다지기, 뒤에 실력 다지기 문제를 풀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입사 논의로 입력합니다. 두 번째, 내국인, 외국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고객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있을 때는요. 7번에서 국외 근로 직원과 관계되는 사항을 선택하게 됩니다. 10번은 생산직 여부를 선택하는 란이 되겠고요. 생산직인 경우에 한해서 야간 근로 비과세가 있는데 그 비과세 급여자료 입력 시에 사용하는 그 비과세 그 설정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사원등록의 기본사항에서 설정을 합니다. 조수를 입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번, 13번, 14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급여자료 입력할 때 근로자에게 공개해야 되는 보험료, 공단에 신고한 기준소득오략, 소준보수오략, 그 다음에 보수오략을 입력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 자료를 입력하게 된다면 급여자료 입력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그 숫자가 자동으로 계산돼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은요. 태사전 원리를 입력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탭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탭은 부양가족 명세를 입력하는 탭이 되겠고요. 부양가족 명세 이 내용은요. 우리가 이론편에서 학습한 인적공제, 세액공제를 바탕으로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인적공제항북 이 자리를 보고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만든 거고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용수중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리고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에서는 이걸 근로자한테 발급을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기 인적공작무 있죠. 이 내용을 보고 설계를 했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곧바로 세무신고하고 관련된 내용에 곧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말이 길어졌는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메뉴를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실력다지기 문제입니다. 이 문제 풀면서 메뉴를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주식회사 세무 의뢰 사원등록 메뉴에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입력하시오. 여러분 시험문제 푸실 때는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게 원칙입니다.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아야지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거예요. 뭐 실무에서 본인이 공제 조금 받고 싶으면 조금 받을 수 있겠지만 시험 보면은 시험 볼 때는 그러면 안 되겠죠.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면 다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회사를 주식회사 세무 의뢰로 로그인 하시고요. 원천징수에 사원등록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떴고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명수 사원번호 101번 세대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양가족사항은 담가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원등록 메뉴에 입력할 수 있는 그 부양가족은요. 우리가 이론편에서 학습을 했는데 혹시 까먹었을까 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론편 어디에 있냐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결정세 이 파트에 있고요. 거기에 보면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가 나오죠. 자 이거 학습했을 때 근로자 별로 다 다른 내용이 뭐냐면 종합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라고 그랬고요. 이 공제를 제일 많이 받아야지 환급액이 커진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주로 공부를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종합소득공제 보면 인적공제가 있고요. 인적공제에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에 보면 출산입양 그런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같이 이 자리에다가 입력을 할 겁니다.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까지 국회청 서식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사원을 등록해라 그러면 이 메뉴에다가 등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원 등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부양가족은요. 본인 한꺼번에 말할게요.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비속할 때 입양자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 그 다음에 이타가도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인데요. 시험때는 제가 체크한 거 위주로 나옵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이 사람만 입력하는 거예요. 사원 등록에 다른 사람을 넣으면 안 돼요.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입력을 한 다음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요건을 따져봐야 돼요. 이 요건을 반드시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요건을 만족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면 150만원 공제되고요. 프로그램의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요건에 만족하는 사람에 한해서 추가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뭐뭐가 있냐면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이렇게 있는데요. 암기하셔야 될 게 있어요. 경로우대는 만 70세 이상 그 다음에 부녀자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로서 1,2번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거죠. 첫 번째 배우자가 있거나 두 번째 참고로 배우자의 소득은 무관하고요. 배우자가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로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한부모 있고요. 한부모하고 만약에 부녀자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여성근로자가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한부모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세법상 세법상 소득공제 여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 판단 여부는 12월 30일 현재로 하는데요. 단 사망자하고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자는 사망 전날로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 전날로 따진다는 거 판단 시기가 약 15월 31일로 하므로 세법상에서 만나의 계산은 해당 연도 빼기 출생 연도로 진행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다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론 내용 숙지가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인 장모 배우자 장남 차남 처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한 데 해당이 되는 게 보세요.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라고 그랬죠.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 다음에 형제자매 이렇게요. 한 번에 직계 존비속으로 암기하시면 편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로 되잖아요. 참고로 직계 존속은 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이고 형제자매도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입니다. 본인 남성 근로자라면 배우자 직계 존속이라면 장인 장모가 되겠고요. 여성 근로자라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되겠습니다.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형제자매하고 배우자 형제자매 같이 포함입니다. 동등격으로 보는 거죠. 동등격으로 배우자 형제 남성이라면 배우자 형제자매는 처남 처제 처형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걸 바탕으로 입력을 합니다. 시험에서 특별히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이렇게 다 넣어주셔야 되고 실무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다 넣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다 넣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기본공제 150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공제 되는지는 여기 내용을 보고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원번호 넣고요. 성명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번호 제시되면 그대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은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죠. 연령과 소득금액을 따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이론표를 확실해 보세요. 그 다음에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지 보면 대상이 되는 거 없어요. 참고로 올해부터 뭐가 폐지됐냐면 세액공제 6세 이하 다자녀 세액공제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넣으실 때 6세 이하 다자녀가 있으면 여기다가 자료를 체크 하긴 하는데요. 세무신고서에 반영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폐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거는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차기의 세법이 변경되면 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우지를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는 거고요. 학습할 때는 6세 이하면 그냥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그 뒤에 자료에 어디에도 반영이 되지는 않아요. 그냥 사원등록 메뉴에만 화면에만 이렇게 뜨는 거예요. 뜨는 거. 작년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6세 이하 다자녀 세액공제란에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쪽으로 세무자로가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6세 이하 이 칸은 아무 의미가 없음 그냥 6세 이하면 그냥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원등록 메뉴에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뒤에 연말정상과 관계되는 자료에는 데이터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세 이하 다자녀 세액공제가 폐기됐다는 것. 본인 자신의 추가공제 사항이 없네요.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배우자부터 볼게요. 본인 됐고 장모님부터 볼게요. 장모님 장모님 주민번호까지 넣어보겠습니다. 장모님을 넣으실 때 연말관계번호가 있는데요. 국세청제 서식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보고 만든 거예요. 아까 보여줬던 소득세공제신고서 그 다음에 근로소득 온천징수 이용수정 보이죠. 거기에 들어있는 그 번호를 따서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밑에 보이죠. 제가 이건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이거는 근로소득 온천징수 이용수정 여기 보시면 근로자가 써온 거 그대로 적는 거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에 관객코드 적는 단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득세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오면 이걸 바탕으로 회사에서 격리 담당자는 근로소득 온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직급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세무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보고 하면 돼요. 장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전속이겠죠. 그래서 2 이렇게 넣게 됩니다. 아 2 넣고요. 맞죠. 그럼 제가 여러분 교재를 봐주세요. 저도 교재를 보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입력하는 거니까 제가 주민번호까지 쭉 다 한 번에 넣어볼게요. 시간 관계상 배우자는 밑에서 보이는 거 3보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장남 차남 나오죠. 예 이거 직계피속이잖아요. 4번입니다. 다 다 다 다 다 그 다음에 박처제 나오죠? 처제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처제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므로 형제자매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구요 자 이제 기본공제 되는지 여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입력했습니다 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요 이 자리를 보고 기본제 여부를 따져볼게요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수정을 하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기본공제 이거 해당이 되면 150만원 공제 받을 수 있어요 2인당 기본공제 해당이 되면요 0번이 아닌 걸 고르면 돼요 여기 나와 있죠 기본공제 해당이 안 되면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0만원 계산해 줍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 집계존속이죠 집계존속은 뭘 따져요? 이걸 계속 당분간만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많이 집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의 합계가 합계,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써 비과세와 불리과세를 뺀 걸 말해요 불리과세도 숙지가 필요하죠 불리과세를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모님은 주민번호를 넣으면 나이가 자동으로 나와요 60세 이상이시죠? 나이 만족하고요 소득 없어 그러니까 고르게 되는거요 이럴때 0번이 아닌걸 선택해야 되는데 60세 이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를 넣으면 나이가 나오다 보니까 추가공제를 자주 프로그램이 선택을 해요 경로우대 선택한거 보이죠 경로우대 나이에 오르셔야 되요 70세 경로자가 아닙니다 경로우대입니다 경로자는 65세 이상을 경로자라고 해요 운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옆에 프로그램에서는 이탁관계가 있어서요 이탁관계 넣고 싶으면 F2 이렇게 눌러가지고 넣을 수 있습니다 시험 볼 때 채점사항은 아니에요 채점사항이 왜 아니냐면 채점사항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국세청 서식에 보면 여기 보시면 이거거든요 여기다 데이터를 넣어 주는 건데 제가 근로자가 써오는 소득세액공지 신고서를 보고 말하는 거고 예 근로소득원천영수증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자료 여기 보시면 보시면 거기 끝에 있는 이탁관계 거기 쓰는 거 없죠 예 그래서 채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에서 이게 왜 나오냐면 이게 프로그램이 이제 사원병부에서 참고해서 보라 이런 뜻으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나온 거니까 그 자리에다 입력을 하시고요 시험 볼 때는 이게 채점을 안 하니까 입력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시험 볼 때는 바쁘니까 입력을 하지 마세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배우자죠 배우자 배우자는 연령 따지지 않아요 소득금액만 따지거든요 아 소득금액을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배당소득 200만원 있음 종합과세대상 아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20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아 이게 분리과세가 머릿속에 생각나야 되죠 분리과세 예 예 분리과세에 따르면 예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분리시켰다 이런 뜻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는 겁니다 예 따라서 소득급액 계산할 때 이거 재시키는 거예요 배당이자 이걸 금융소득이라고 그러는데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는 연간소득금액 계산할 때 재시키는 거예요 연간소득금액 계산할 때 재시키는 겁니다 여기 여기 봐 보세요 예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0이 돼요 분리과세니까 예 분리과세를 꼭 숙지를 하십시오 그럼 배우자는 이제 공개 대상이 되네요 예 예 배우자 공개 받을 수 있으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가 공개사항이 쭉 읽어보면 없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일단 뭐라고 쓰면 되냐면 처 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장남을 보겠습니다 장남 나이가 나왔어요 예 27세입니다 장남은 장애인이고 소득이 없다 대학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이론표를 학습을 좀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처음이니까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장남 직계 비속이죠 직계 비속은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면서 100만원 이하됩니다 근데 지금 장남은 만 20세 이하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장애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이 없고 소득금액의 제한만 받는다 연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보면 이 장남 이 장남은요 예 연령을 따지지 않으니까 소득금액만 부은 것이므로 소득이 없잖아요 예 공제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골라야 되는데 뭘로 고르면 되냐면요 여기서 뭘로 고르면 되냐면 네 고려 소득이 하나밖에 없죠 공개 받을 수 있는거 장애인이 예 150만원 되고요 예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을 고르면 자기가 알아서 장애인나 이렇게 체크가 돼요 예 장애인 세법상 장애인 세 가지입니다 예 하나 고르라고 되어있죠 예 밑에 가보세요 이 장남과 박처제는 장애인이라고 되어있는데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다 라고 되어있네요 예 그러면 1번 장애인 복지법을 고르게 되고요 여기다가 예 잘하고 쓰면 되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예 추가공제가 되는데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이제 자녀세액공제까지 같이 선택을 해가는 건데 예 국세청 서식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예 이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라고 무조건 세액공제 받는게 아니라 밑에 이렇게 되어있죠 예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서 20세 이하일 때 자녀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20세 이하가 아니잖아요 예 기본공제 대상자는 맞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예 동그라미 하면 안돼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처리를 했죠 예 자 그 다음 꺼 보겠습니다 시험 볼 때 밑에꺼 보면서 하는거 아니니까 예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차남이 있구요 중학생 소득없음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럼 공개되겠죠 예 그래서 20세 이하로 얘는 공개되고 자 이렇게 됩니다 직접 치셔도 돼요 처제가 나왔어요 처제 장애인 근데 처제는 어떻게 되었냐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이자소득금액이 300만원 있다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종합소득금액이 어 지금 100만원 이하에 되는 건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니까 300만원 이니까 소득금액에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소득금액 때문에 처제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어요 기본공제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F로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탑관계는 처제 이렇게 직접 치기 싫으시면 F에 눌러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학습할 때는 이렇게 다 끝까지 다 넣을 건데요 시험 볼 때는 이탑관계 채점상이 아니므로 제가 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세대주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직 입사할 이걸 안 넣었네 넣겠습니다 기본사항에 2011년 1월 1일 그 다음에 사무직은 어디서 선택하냐면요 여기 10번에서 선택을 해요 생산직 여부에서 생산직이냐 아니냐 이거죠 F로 되어있잖아요 생산직이 아니라고 되어있죠 즉 이게 바로 사무직입니다 기본값이 뭘로 되어있어요 사무직으로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세대주라고 되어있는 거였죠 기본값이 세대주로 되어있어요 부양가족 명세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자리 세대주로 나오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요 사무직과 세대주로 나오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된다 기본값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돼요 시험 볼 때는 이걸 미리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입력되어 있으면 이게 다르게 되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시험문제 푸는거에요 이렇게 하면 시험문제 풀었어요 시험문제 푸실 때는 거기에 있는 것만 넣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보면 기본사항에서 입사전홀일 있죠 그 다음에 사무직 있죠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에 가서 세대주 이렇게 체크했구요 나머지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보실거에 대비해서 시험볼때 시험볼때 지금처럼 입력하는게 원칙인데요 시험문제 출제자가 기본공제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입력하지 말아라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면요 지금 이 부분처럼 시험지에 써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좀 시간을 전략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풀었습니다 이렇게요 처제는 풀어댑니다 처제 나이는 35 근데 장애인니까 나이 제한은 없는데 이거 소득금액에 처제는 걸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하지만 이걸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어떻게 돼야 돼요 숙취가 돼야 돼요 암기가 돼야지 이걸 계속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을 진행할 때는 이걸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2번 도독하겠습니다 장하남입니다 자 102번 세대주 남자 예 그 다음에 사무직 입사 년을 그 다음에 나머지 가족을 얼른 봐요 본인 배우자 자녀 장모 장모는 배우자의 직계 중수기죠 전부 다 입력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 누르고요 102번이라고 칩니다 자 주민번호가 제시가 안 됐으므로 예 넘어가고요 입사 년을 이룰께요 예 2015년 예 1월 1일 사무직 기본값이 10번 사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 예 직접 드실 때는 예 사무직으로 되어 있음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세대주 기본값이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장하남에 대해서 옆에 보면 아무 대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공제사항 없어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배우자 이정난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3번입니다 자 내국인이고요 주민번호 없으면 오른쪽 화살표 눌러서 통과합니다 공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배우자는 연령의 제한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연간소득금액이 90만원이다 연간사업소득금액이 90만원이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우자가 사업을 하나 보죠 예 사업소득금액이 90만원 있음 그랬으니까 공개대상이 맞아요 네 이럴 때는 2번 배우자 선택합니다 자 본인이 남성이니까 배우자는 여성이 되겠고 예 처라고 두면 되겠죠 예 이렇게 시험볼때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학습할때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자녀가 나오죠 예 자녀는 4번입니다 장길수 장길수 예 주민번호 없고 21세 21세 나이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네요 예 21세 20세 이하되는데 예 대학휴학 군입대로 별거 소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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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은 없어 만족하는데 아 지금 21세니까 안되는거죠 그럼 뭐요 예 부 예 자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길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15세 고등학생 소득없음 구게 되겠죠 예 그러면 20세 이하로 구게 되는거죠 예 주민번호 안으면 프로그램이 2개를 자동으로 체크합니다 예 20세 이하를 골랐을 때 20세 이하면 자녀세액공제 6세 이하 다자 이렇게 들어가서 고르는거에요 이렇게 자라고 쓰고요 얘가 6세 이하는 아니잖아요 나이가 써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 라고 해야되요 이거 쓰실때 쓰실때 6세 이하가 있으니까 6세 이하니까 체크를 하십시오 어 세포 변경으로 6세 이하 다자세액공제는 이제 없어졌지만 그래서 시험과 무관하지만 프로그램에 이렇게 메뉴가 있으면 그 쓰시는게 5측입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어머니죠 어머니는 본인 본인 소득자에 지키는 중이니까 1번 어머니 나이 65세 무직 소득없음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어 만족하죠 60세 이상 소득없음으로 100만원 이하니까 만족하고 뭐 이렇게 쓰면 되요 예 추가공제사항 없습니다 경로우대는 몇 세라고 했어요 70세 이상 이라고 했어요 장모님 있습니다 장모님은 이제 배우자에 지켜주었으니까 2번을 넣으시면 되요 장모님 62세 이렇게 되어있구요 소득세법상 항시치료를 위하는 중증환자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소득세법에서 예 장애인으로 해주는 겁니다 장애인 장애인에 해당이 되겠고 해당연도 4월 3일 치료가 완료됐대요 치료 완료됐을 때 치료 전날로 따짐으로 당애연도 즉 올해는 장애로 처리되구요 내년부터는 안되는거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올해는 장애인으로 처리되니까 장애인 추가공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62세여서 어머님은 선택사항이 기본공제사항이 2개가 있네요 60세 이상도 되고 장애인도 되고 프로그랜스 2개를 동시에 선택 못해요 따라서 2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하면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기본공제 150이 됩니다 저는 60세 이상으로 선택할게요 예 그 다음에 장애인란에서 예 중증환자 3번 이렇게 자 그리고 장모 이렇게 넣으면 되죠 자 이렇게 넣으시면 네 입력이 다 완료된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식으로 넣으시면 되요 예 지면식 예 103번을 듣고 예 입사일 2015년 3월 2일 그 다음에 사무직 세대주 남자 45세 부양가족상은 다음과 같다 자 내용을 볼까요 예 배우자 장남 장녀 부친 부친 남동생 처제 남동생 형제자매고 처제는 배우자 형제자매니까 얘네들은 형제자매잖아 형제자매 느는 거라고 사원등록에 넣어야 되는 사람 누구누구 본인 배우자 직계 존 지속 이렇게요 그 다음에 형제자매 이렇게 빨리 여보세요 예 그럼 여기 전부 다 넣어놓고 예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103번 예 들어왔구요 예 기본사항으로 가서 자 김현식 넣고 주민번호 씁니까 생략하구요 예 이렇게 했습니다 입사일 2015년 3월 2일 그 다음에 사무직이니까 기본값 10번 그대로 쓰시면 되고 부양가족 명세 세대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보겠습니다 본인의 추가공제사항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예 첫번째 배우자 3번 2 2 은정 이 되구요 여기서부터 기본공제 여부 따져보겠습니다 보호자는 나이를 안 봐요 그 다음에 급여총액이 330만 원이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급여가 나오면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우리가 이론표는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급여로 나올 때는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으로 나올 때는 1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총급여 150만원 일때 근로소득 공제가 얼마 되냐면 70%니까 350만원이거든요 이걸 빼면 150만원이에요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 까지 공제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100만원 이하 적용을 받지 않고 150만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 지금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공제대상이에요 그래서 급여총액으로 나오거나 총급여로 나오거나 근로소득금액으로 나오니까 그 숫자를 외워놓으세요 500만원 150만원 공제되니까 배우자 철하고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장남 자 기밀남이라고 되어 있구요 18세 고등학생 일용근로자로서 일당 10만원씩 60일간 소득이 있어요 이건 뭐에요 분리과세죠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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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야 돼요 일단 제가 분리과세 몇개만 좀 말해볼게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거 책에 다 있어요 이런편에 여러곳에 있을거에요 신호편에도 위에 있잖아요 첫번째 금융소득 이자하고 배당이죠 금융소득 얼마까지가 분리과세요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그 금융까지 포함이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서는 뭐만 일용근로 소득 일용직 일용직 급여주행 여기에 해당이 되죠 분리과세 그 다음에 기타소득 기타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거 복권당첨 같은거 무조건 복권당첨 좀 생각하시면 되구요 복권 그 다음에 선택하는거 있죠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 금액 금액입니다 3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이렇게 좀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분리과세니까 소득금액은 뭘로 한다 영어로 한다 자 그러면 이게 기본공개 되는거구요 그 다음에 장려 기본공개 되는거고 소득 없잖아요 나이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친 부친 한번에 볼게요 나이 다 만족하시고 소득 없으니까 되는거죠 주거형평상 별거중이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남동생 나이 때문에 안되겠네요 예 안 돼요 기본공개 예 처제 나이에 걸렸는데 처제도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은 나이 안따지죠 연령 안따지므로 돼요 예 좀 해놓고 예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일남이 예 뭘로 하면 돼요 기본공개 되니까 20세 이하 프로그램에서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데 6세는 아니니까 불호하시고 예 자 이렇게 김일순 20세 이하 예 2개 통시에 나오는데 어 자녀 세액권제는 맞아요 예 6세 이하 해당사항 없으므로 예 없애버리시고 자 자 그 다음에 부친 모친 1번으로 넣는거죠 예 소득자의 직계존속임으로 예 자 60세 이상이시구요 예 주민번호 안 넣으면 경로우대인데 경로우대가 안나와요 경로우대 체크하셔야 돼요 경로우대는 몇세부터 경로우대라고 그래요 70세 이상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모친입니다 예 모친도 똑같죠 예 60세 이상 선택하시고 경로우대 70세니까 70세부터거든요 예 연보라고 쓰시구요 그 다음에 남동생은 형제자매니까 6번 해당사항이 없어요 부 남동생이 이탑관계 뭘까요 예 모르면 fe를 눌러서 남자는 형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 쟤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6번 2은미 어 연령을 만족하지 못하는데 장애인은 연령을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장애인이죠 예 기본공제되고 그 장애인 복지법이니까 1번 맞구요 여기에다 처지 이렇게 하시면 네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예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김성실 네 번째 선 입사일 주민번호 넣을거구요 예 그 다음에 생산직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좀 주의하시고 예 세대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 되어 있어요 생산직 그 다음에 여성근로자잖아요 예 여성근로자 부녀자 부녀자 추가공제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이 제시됐어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다 자 그러면 먼저 104번 기본상으로 놓고 예 김성실 주민번호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자 입사일을 넣어요 자료가 뭐 주소까지 나오면 주소 다 넣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생산직 여부에 여라고 해야돼요 생산직 여부에 여라고 해야돼요 여라고 해야돼요 이렇게 이렇게 바꿨어요 예 그 다음에 세대주로 되어 있는건 내부로 두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부녀자 여기 부녀자 예 추가공제 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여성근로자만 부녀자 추가공제는 되는 겁니다 자 추가공제 한번 읽어볼게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 되고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라 하면 결혼을 안했거나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뭐 이렇게 했죠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고 본인이 세대주로 돼 있어야 돼요 여성근로자 나오면 약간 신경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부녀자 때문에 그렇죠 부녀자 지금 배우자 나부실 있죠 예 그러니까 부녀자 공제 추가공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부녀자 추가공제가 됐고 체크하고 넘어간다는 거 여성은 항상 이 부녀자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본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 본인 기준으로 본인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본인의 형제자매 이렇게 말을 할 때 누군지 생각이 아시죠 예 계속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자 배우자 장남 차남 차녀 아버지 어머니니까 다 넣어야 될 사람이네요 그렇죠 예 다 넣어야 될 사람이고 자 기본공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옆에 따져봐야 돼요 150만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예 보호자는 연령 안 따지고 소득금액만 따지는데 복권에 당첨됐네요 예 이건 뭐예요 무조건 분리과세 여기죠 따라서 분리과세는 연간소득금액에서 예 제외시키는 것이므로 포함하지 않으므로 0 이혼소송 중 지금 이혼이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공제됩니다 예 12월 30일 상황에 따른다 그러는데 예 12월 30일 현재 이혼이 됐다면은 공제받을 수 없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예 공제대상입니다 나머지도 또 한 번에 빨리 볼게요 예 장남 되겠죠 예 연령과 소득금액 만족 차남도 되고 예 차녀도 되네요 차녀는 입양했는데요 예 입양 입양하면 출산 입양 세액 공제가 있어요 예 거기에다 체크 할 거고요 아버지 되고요 아버지는 72세니까 경로구대 되겠네요 어머니도 되겠네요 예 어머니는 64세인데 장애인이시고 사망하셨대요 장애인 추가 공제되고 사망자는 어떻게 해요 사망 전달로 따져요 그러면 8월 19일로 따지는 거고 8월 19일로 따지기 때문에 8월 19일 현재 살아 계셨잖아요 그래서 사망자가 당의 연도에 올해 하루하도 살았으면 올해는 공제됩니다 욕구 만족하면 내년에는 안 되죠 장애인도 올해 장애가 치료됐다 그러면 장애치료 전날로 따지므로 하루라도 장애인이었다면 올해 장애인으로 처리하고 내년에는 처리 안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지에서 누면 되요 넣어보겠습니다 6세 이하는 해제하시고 6세 이하는 해제하시고 6세 이하 해제하고 프로는 메뉴에서 보이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요 나영이 주의 깊게 봅니다 5세 입양했죠 입양했을 때 그게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고르라고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작년까지는 이게 오 여부였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쓰면 돼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일 때 그 세액공제가 달라 프로그램이 그걸 자동으로 계산해서 소식에다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만든 기능입니다 나오면 이렇게 3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넣을게요 주민번호를 입력 안하면 자동으로 나이 계산이 안 돼서 우리가 직접 선택해야 돼요 경로우대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님은 두 가지를 고를 수 있어요 60세 이상 고를 수도 있고 장애인도 고를 수 있습니다 둘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전 60세 이상 하게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선택을 해 주시고 이렇게 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사원입니다 이번에 첫 지형입니다 새 지형 4번 105번 이번에 뭘로 되어 있냐면 세대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바꾸면 되겠죠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자 본인이 여성인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성인이죠 예 그래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부녀자 때문에 예 생산직 장애 2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추가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죠 이동권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따지지 않은 것이므로 보지 않아도 배우자가 있으니까 분여자 돼요 두 개의 공제 받아요 추가공제로 뭐하고 뭘 받아요 예 분여자고 예 장애인을 받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배우자 아들 딸 동생 할머니 아버지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할머니 직계 존속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예 2014년 예 2월 1일 생산직 여부 생산직으로 해줘야 되고요 이번에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에 가서 세대주를 뭘로 바꿔야 돼 세대원으로 바꿔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 거 두 개 체크해야 되죠 부녀자 장애인 장애 2급 이거 장애인 복지법이 있는 거죠 그 두 나온 거에 자 그 다음에 자 배우자부터 아들 딸 동생 할머니 아버지 쭉 예 입력을 해 놓고요 기보공제 여부를 따져 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동생 채민이 주민번호 여덟번째 자리가 2이죠. 그러면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여성이고 자기 동생이니까 여동생이잖아요. 그래서 매, 그 다음에 할머니는 주모입니다. 하나씩 보고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 배우자는 나이를 보지 않아요. 연간 소득금액만 보는데 두 개가 있네요. 두 개가 있으면 합산해야 됩니다. 사업을 했는데 교손이 발생해서 교손은 적자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천만원 발생된 거예요. 이렇게 기타 소득금액은 1,200이 있대요. 플러스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합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800. 그래서 연간 소득금액은 마이너스 800이므로 당연히 배우자. 이 동거는 언제 되죠?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 이렇게 됩니다. 추가 관계사항 없고요. 남편입니다. 이번에는 당연히 여성이잖아요. 아들, 딸, 다 되죠? 그래서 20세 이하, 20세 이하 이렇게 처리했어요. 프로그램에서 주문분을 듣다 보니까 알아서 자녀 세 공계란 다 체크됐고요. 기본 공계 대상자만이 여기에 체크할 수 있어요. 6세 이하에 해당사항 없으니까 안 했잖아요. 6세 이하 자리가 있으니까 6세 이하가 되면 그냥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메뉴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뒤에 서식에는 반영이 안 돼요. 따라서 세무신고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세무신고하고는 무관합니다. 프로그램 메뉴에 있으니까 그냥 처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시험하고도 무관하죠. 나오면 그냥 체크하십니다. 해당사항이 되면. 무슨 말 이해되시죠? 체크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뒤에 세무신고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폐지됐어요. 동생인데요. 동생이 좀 따져볼 게 있어요. 체크하소득 문외창작소득 얼마 있다고 돼 있어요? 3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0만원 돼 있고 잠깐 프로그램 보면 동생이 나이는 몇 살이에요? 19세 소득금액 만족하는지 따져볼 수밖에 없네요. 이거 기타소득 금액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니까 문제입니다. 문외창작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몇 프로 인정되냐면 300만원 곱하기 70%가 인정돼요. 이걸 필요경비라고 그러는데 이 필요경비 뺀 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타소득금액이라고 해요. 경비를 빼야지 금액이란 말을 씁니다. 근로자하고 연금은 근로자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하는 거고 그거 빼면 소득금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70% 의제 필요경비가 인정되니까 이걸 빼봐요. 이거 빼면 이걸 곱하기 해서 이렇게 빼시려면 힘드니까 이게 300만원 묶으면 1 빼기 70이니까 곱하기 30하는 거 똑같잖아요. 3, 4문구 90만원이네요. 이렇게 90만원 90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이 얼마예요? 300만원 이하이므로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죠. 즉 분리과세 해도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되고 이런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분리과세 선택하기로 했다 그러면 소득금액을 0으로 넣는 거고 연간소득금액이 대상 안 하는 거니까 만약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기로 했다 그래도 이게 100만원 이하니까 공개 대상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소득금액은 다 공개 대상이라는 거 나이도 만족하고 있으니까 처제는 공개받을 수 있어 20세 이하 얘는 20세 이하인데 자녀가 아니니까 체크가 하시면 안 돼요 6번 형제자분을 듣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알아서 체크를 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볼게요. 부모님 아니라 할머니하고 아버지 볼게요. 할머니는 어떻게 돼요? 할머니는 안 되겠네. 왜 안 돼요? 양도소득금액이 500만원이니까 나이는 만족하시는데 그래서 부과되겠습니다. 부과되다 보니까 추가공제 하나도 못 받아요. 나이 많이 드셨는데 좀 아깝네요. 아버지 보겠습니다. 아버지 직계존속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국내에 고주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공제받으려면 국내에 고주를 해요 안 해요? 미국에 고주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고주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공제받을 수 없겠는데요. 그러면 다 완료하고 나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원등록과 관계되는 세법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올해부터 6세 이하 다자녀세액공제는 폐지됐는데 프로그램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나타나고 있으면 그대로 6세 이하며 체크를 하는 것이다. 뒤에 우리가 생무신고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들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험 볼 때 이탑관계는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리고 추가사항은 시험 범위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적용률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소득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원을 체크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급여자로 입력할 때 사용할 거예요. 상용직 직원은 급여자로 입력할 때 세금을 떼는데 그 세금을 100% 뗄지 80% 뗄지 120% 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되는 겁니다. 상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데요. 그걸 보고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소득세 급여자로 입력하는 소득세 그 반영할 때 180, 120% 중에서 어떤 걸 하고 싶을지를 체크를 할 때 사원등록에서 세팅을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급여자로 입력할 때 야간 근로 생산직 근로자는 요건 만족하면 비과세 혜택 주는데 그 야간 근로 비과세 여부 체크 여부를 여기 사원등록에서 해요. 사원등록에서 이런 걸 작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 사항에 학자금 상환 공제 여부가 있는데요. 이것도 급여자로 입력에 메뉴가 뜰텐데 기본값이 불어되어 있어요. 학자금 상환 받았다면 여기에 여로 해주셔야 되고 그럴 때만 급여자로 입력에 나타납니다. 해당 내용은 급여자로 입력할 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해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